긴 쪽을 반을 접어서 다시 여기 바느질한 부분을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조그맣게 만들어서 이 끝부분을 이렇게 해서 그냥 박음질하고 1인치 되게 박으면 되는 거야 끄리띠 그 다음에 또 이 끝부분도 1인치 되게 박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17인치 해서 또 여기 또 이렇게 박고 그래서 나중에 여기를 자르면 되는 거야